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더 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떠도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는기라 하시니 어떤 석의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동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 복되고 복된 자리는 이 예배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타월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 저보다 참 능력이 많고 이런저런 다재다재한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가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성경을 타월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 타월한 능력에 확신에 찬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저런 의미로 타월한 단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나 자신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작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 단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그에 비해서 참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 그런데 말입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으면 다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능숙하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드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눈물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내가 맡은 부수니까 내가 맡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의무감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전노사님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냥 지금이니까 말은 맡은 의무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진정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단위 목사님이 끊임없이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 말씀을 전하고 또 곤면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병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죄 때문에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중풍병은 성적인 죄에서 발생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이 걸린 사람을 아주 모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리면 밖으로 다니지 않고 집에만 박혀서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나가면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매우 모욕적이니까 아예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 중풍병자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자로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험사를 보면 아픈 자가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회복도 없고 어떤 치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자신의 체면도 문제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체면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존심 챙기지 않고 챙기고 다 챙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방어 기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찬양인데 이 나이에 무슨 저런 찬양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만지시고 역사하실 때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이도 직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숨기고 감추고 해봤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등병자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1절 12절을 보며 내가 내게 일어났는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러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이해갑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갔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결론은 상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이런 결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이 중평변자가 예수님께 나아오긴 했는데 그런데 이 중평변자가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혼자서는 나아갈 수 없으니까 네 명의 사람이 중평변자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 중평변자의 믿음 때문에 나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 네 명의 사람 친척인지 친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편의상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평변자의 믿음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네 명의 친구의 믿음 때문에 나아온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평변자와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합장품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이 친구를 중평변자를 데리고 가려고 해도 이 환자가 가지 않으려고 하면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병자와 친구들의 합장품으로 함께 주름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며 그 당시에 중평변자가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에 특별히 성격적인 죄 때문에 그러한 병에 걸렸고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데 부정한 잘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중평변자는 그렇다 치고 이 병자의 친구로서 이 친구를 덜 구하는 사람들 역시 그런 죄인을 친구로 두고 너도 뻔하다는 그러한 모욕적인 시선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어땠습니까?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부정한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성증죄 때문에 병에 걸린 이 중평변자를 데리고 가는 그 만지고 또 들고 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너도 부정한 잘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중평변자를 들고 간다는 것은 이 중평변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엎일 때도 힘을 주면 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축 처져 있는 사람을 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술 취한 사람이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옮기려고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중평변자 역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축 처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네 명이라고는 하지만 들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보통 정성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평변자를 향한 그러한 사랑과 정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양보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도 각자 사정으로 병낫기를 사모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네 명의 친구가 그만 여기까지 하자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지붕으로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집은 지붕이 옥상과 같이 사용되었기에 평평한 땅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바로 그 환자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이 환자를 향한 사람과 관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중평병자가 낫게 된 것은 이 병자의 믿음도 있었지만 이 네 명이 없으신은 절대로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평병자의 믿음을 보았던 것도 아니고 이 중평병자와 그 네 명 그 친구들의 믿음까지도 다 함께 보시고 이 중평병자의 죄사함을 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중평병자는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죄사함과 나아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중평병자는 그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낫게 되는데 이것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봉산성열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기체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한몸과 같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손이 아프고 발이 아프며 온몸이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왼쪽 다리에 근육이 파열돼서 반기붓을 하고 한 달 넘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기는 다리가 아픈데 온몸이 불편하고 온몸이 힘이 들어가고 온몸이 지치우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한 군데가 안 좋으며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지체 몸 된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몸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이 아프며 내가 아프고 옆에 사람이 기쁘며 내가 기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유기체적인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네 명의 친구가 중평평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예산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겠습니까 사랑이 빠진 교회는 용서와 용납이 없는 교회는 친한 친구들만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누가 보면 11장 5절에서 9절에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 보면 1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다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집에도 이미 아이들이 잠에 들었고 깰까해서 음식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계속 음식을 좀 달라고 간청해서 결국은 그 음식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가 찾아왔는데 배고플 것 같아서 밤 더진 시간일지만 실례지만 그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굶어 내일 아침에 밥 잘 차려줄게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배려가 있으니까 다른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닌데 내 체면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해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내 문제가 아니고 지체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문제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받고 또 응답받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내 기도에서 끊어서는 안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기도는 어떻게 되나 물론 본인도 자신도 기도하고 또 다른 지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스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것이며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이 더 힘있고 좋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또 내 기도 제목은 성령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도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 그 지체를 위한 기도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감층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런 은혜가 가득 충만한 경험을 하고 나면 세상이 사랑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막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싶고 밖에 나왔는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원수도 사랑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런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며 진정한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역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멈춰버리면 이 방언의 은사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고 우리의 기도의 핵심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친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들고 서로 사랑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세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7의 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워낙 근데 주께서 기록하신 적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중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구원책에서 내 이름을 없애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그고 구원을 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더 중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사랑을 쏟아 부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내의 병자를 위해서 또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쏟아내면서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한 번 금요기도회가 있죠 내일 모레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눈물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여전도에서 한 지체가 한 집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그 여전도회가 모여서 저녁마다 그 지체를 위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들이 그 여전도회의 집사님들이 그 아픈 그 집사님을 붙잡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여전도회가 꽤 많았는데 그 모였던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모여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렇게까지 기도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에 걸렸던 그 집사님이 가끔 그 예배 영상을 보면 지금도 교회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에 잘 회복이 되어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아프다고 할 때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두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았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지체들을 위해서 또 성교사님과 모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택하신 적 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체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길을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봉산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모여서 주림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아픔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